잠깐만 여기 메가포켓이 왜 있어요? 오늘 매출이 얼마인지 좀 봐볼까? 지금 시간은 9시 51분 저희는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준비를 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머리를 안 감았는데 좀 티가 안 나지 않나요? 감고 싶었는데 아침에 너무 졸려가지고 물로만 감았어요 왜 졸렸어요? 아 어제 늦게까지 편집하다가 3시쯤 잤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갖고 머리에 물 묻히고 지금 화장만 한 20분 만에 빨리 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매장 가고 있어요 주차가 좀 헤리긴 해요 조금 솔직히 1분에 주차해야 되는데 2중 주차를 해야 돼요 맞아 2중 주차해야 돼 우리 가게 7시에 이렇게 와서 만드세요 저희가 처음에 7시에 만들었다가 직원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진열해놨어요 이런 굿즈들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씩 하나씩 다 보기 좋겠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토크지 좀 쓰려고요 푼 준비하는 중 계정 준비금을 네 딱 세팅을 하고 네 이렇게 하나 창고로 놔둘게요 어? 창고로 가질까요? 네 창고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식용유랑 이제 이렇게 놓고 네 정리를 부었네 주차를 저희가 만들 거예요 네 다 만들 줄 아세요? 네 다 만들 줄 알아요 음 인절미, 오프스, 과즙, 찰슈, 오일크림, 크랜베리, 앙버터, 뿌링, 모터스 다 만들 줄 알아요 네 저도 다 만들 줄 알아요 네 소희 금손이에요? 네 완전 저는 이제 배운 거거든요 교육과서 교육과서 받은 걸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혹시 매출이 궁금한데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매출 매출이요? 네 저희가 아직 오픈빨이 조금 있지 않나 아 그럼 매출이 얼만데요? 매출이요? 그럼 마지막에 공개할까요? 이따가 그러면 오늘 하루 매출 한번 공개 드릴게요 네 이제 뭐 하시나요? 아침아 네 백버거라고 해서 네 이제 하라고요 먼저 오픈 준비해야 되니까 음 머리도 놓고 음 음 키보스크로도 이렇게 주문 받고 있어요 오케이 응 뭐를 어? 잠깐만 여기 메가포키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여기? 아니 커피 돈 쓰지 말라니까 우리 거 먹으라니까 이거 여기 뭐예요? 헤이즐넛 헤이즐넛 시험이 없잖아요 아 내가 살게요 아니 연유도 내가 사려고 연유 라테 좋아해요 오 좋아요 오 내가 사려고 코트 먹어요 우리 그러면 제건 포장할게요 제가 옥상으로만 따로 포장할까요? 저는 옥상으로만 따로 포장할게요 네 저 이건 포장할게요 네 네 מת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시야지냐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기다려보세요 이거 4박스랑 6개.. 작은 건 4개까지 들어가고요 큰 건 6개까지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직접 도넛을 만들고 있어요 2차 도넛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빵을 발효하는 거예요 자세한 레시피는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넛은 휘핑도 있어요 바드는 거는 그래요? 되게 이거 빨갔네? 근데 목이 목이 빨개 화상! 기름이 기름 넣었다가 진짜? 찼어? 많이 뜨거웠어? 아니요 화상연구 사올까? 괜찮아요 너무 빨간데? 이렇게 저희가 직접 휘핑을 칩니다 제가 티라미수 만들 때 쓸 크림을 치고 있어요 이거는 우유크림을 만드는 건데 이거랑 좀 달라요 색깔이 좀 다르죠? 물크림은 좀 특별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네 만들고 있는데 3시쯤 나올 거 같애요 조그만 해주면은 아쉽다 몇 분 전에 남았어요? 진짜 한 3분 전에 딱 넣었잖아요 하나 보게 진짜 한 3분 전에 딱 넣었잖아요 하나 보게 열어요 도망가고 초코파진 안에 크림 들어있고요 무슨 크림 들어있어요? 초코가 씹혀요 말 sistema 네 손이 좀 좋아할 수도 있겠다 박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4개까지 가능하고 끝까지 6개까지 가능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도넛 4개 포장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언니 어떤 곳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주문한 거에요. 언니 얘기 좀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맛있겠죠? 도넛을 다 만들고 잠시 휴식시간. 휴식은 무슨 휴식? 주방 정리를 해야죠? 주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있고 주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깔아. 아 뭐야. 뭐야. 엄청 깔끔해졌네. 방학 청소까지 다 해가지고. 마감을 준비했고 주방은 홀은 아직 판매 중이어서 마감 못 했어요. 저 필요할게요.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셔야죠. 뭐하세요? 아빠 옷 입고 있어요. 아빠 옷 입고 있어요? 네. 잘 보이게. 물크림은 다 팔렸어요. 제가 만든 것까지. 바닐라 커트도 지금 만든 거. 앙포트도 지금 만든 거. 피랑 씨도 지금 만든 거. 도넛이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마감했어요. 저희 알바 같이 하시는 분 보내고. 커피 마감하고 주방도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했습니다. 바쁠 땐 또 바쁘고 한 가지 더 한 거 하고 그랬어요. 맞아 맞아. 오늘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 한 114만 원 정도여서. 아 진짜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매출인 거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매출 잃었습니다. 마감하고 밥 먹으러 갈까요 이제? 네 마라상고 먹으러 가죠. 네 좋아요 마라상고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Thy fundament 학습ê. 이게 끝났습니다 止기д. 아침 러시피빵. 뭘 olha big shoes untuk 1920 시 Sun.